안녕하세요. 깐토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머리두기를 하시느라 헬스장을 못 가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이것저것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하는 홈트레이닝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콕 채린지! 깐토와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앞서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저랑 함께 해볼 텐데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다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예방하기가 좋으니까 저랑 같이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굽이 평이나 이렇게 손목으로 지탱하는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손목을 일단 먼저 풀어줄게요.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둘 셋 그리고 이제 무리되는 게 뒷목 쪽에 무리가 될 수 있겠고요. 목을 한번 풀어두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늘리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이렇게 많이들 아실거에요. 사실 저도 스트레칭을 원래 계속 하나 둘 셋 계속 이렇게 원래 저도 스트레칭을 이렇게 딱 두고 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것저것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른게 아시는게 있으면 그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체는 어느정도 풀린 것 같고 하체 쪽을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유연성 테스트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쭉 낮춰줍니다. 쭉 낮춰주고 바닥을 이렇게 대주시고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끝이라도 대주시면서 다리를 한쪽씩 이렇게 번갈아서 한다리씩 더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는 무릎을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다 한번 꾸겨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과 함께 홈트레이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볼텐데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매트를 좀 깔고 옷을 좀 벗고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스쿼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까 우리가 다리를 또 풀었으니까 스쿼트를 해볼텐데 많은 분들이 스쿼트 자세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을 좀 이렇게 벌려서 하면은 좀 더 안 허벅지가 먹고요.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은 허벅지 바깥쪽이 좀 더 멀려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세 어깨너리 이제 평균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려갈 때 좀 더 이제 이 뒷부분 엉덩이 뒷부분에 좀 더 이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뒤꿈치의 중심이 가능해요. 무게 중심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뒤쪽으로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너무 뒤쪽으로 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되 너무 무릎이 앞으로만 빠지지 않게 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 스무 개 정도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셋 셋 넷 그리고 내려갈 때 최대한 많이 내려가는 게 좋아요. 다섯 다섯 여덟 여덟 이게 뭔가 말하면서 하니까 뭔가 괜히 더 힘드네요.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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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올라올 때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엉덩이로 치면서 올라오면 그러면 허리에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그대로 그대로 이 허벅지에 힘으로만 올라오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좀 더 안쪽이 높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당히 내려가면은 중간 그리고 너무 많이 안 내려가면 무릎 앞쪽이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의 스쿼트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팔굽혀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이제 가슴이 주로 되는 운동이고 더불어 등과 그리고 삼두까지 팔 운동까지 같이 되는 엄청난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실 때 자세에 이제 허리까지도 힘을 같이 주면은 코어 운동도 더불어서 같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팔굽혀펴기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팔굽혀펴기는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무릎을 살짝 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피고 하겠습니다. 수묵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안하고 수묵에 부를게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처음에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다보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0개씩 힘들면 3세트 그리고 좀 괜찮으시면 5세트 나머지 그리고 좀 괜찮다 하면 30개씩 또 5세트 이렇게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깨 운동을 하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 동작 자세가 있잖아요. 물통 같은 거를 좀 이용해서 물을 담아놓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어깨 운동에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주시고 옆으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뒤로도 해주시면은 이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이제 자극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자세로써 어깨 운동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팔굽혀펴기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죠. 팔굽혀펴기는 팔굽혀펴기 자세히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올라옵니다. 그대로 쭉쭉 이 상태에서 어깨너비 얼려놓으시고 얼굴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셋 셋 넷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돼서 어깨 운동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랑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이용한 등 운동과 어깨 운동 하실 때 음 개수를 많이 못하시더라도 뭔가 빡빡빡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 할 때 제대로 정자세로 천천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어 홈트레이닝 동작들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유산소 운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 자 이번 저의 새로운 싱글 FAVORITE 노래에 맞춰서 제가 간단한 그 운동 동작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즐겁게 따라해 보시면서 어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세요. 엉덩이 치고 웅 엉덩이 치고 팔추로 할게요. 둘 셋. 좋습니다. 복근 둘 셋 조심히 가 꽉 조화해주세요. 여섯 둘 여덟 스쿼트 하나 둘 셋 네, 런지를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점프 런지 하나, 둘, 위로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베이 런지 위로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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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